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측의 농부 국가대표팀이 북측을 방문해서 경기를 갖는 것도 처음인 일로 알고 있습니다. 남북 체육규리의 역사에 큰 획을 끊는 3박 4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. 남북이 함께 한다는 이 의미가 승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고춧가루 물을 넣은 호떡 양파 위치국수 과자로 국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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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미소 아네, 같이 같이 맛있다 감사합니다. 감기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